할로윈을 준비할 거에요 이거 작년에 쓰던건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거 입맛 떨어졌다고 작년에도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 올리지는 못했어요 오늘은 이걸 새로 해서 찍어서 올려볼게요 색상에 까는건 하지 맙시다 색상에 까는건 저 입맛 떨어져요 이거 너무 귀엽다! 이거 너무 귀여워! 이거 두 손 다 부려야 되는데 이거 뭐지? 제가 보여드릴게요 응 엄마 빨리 돼 해봅시다 해봅시다 이거 어디로 이렇게 놓는거에요? 남이 이렇게 썼나? 썼지 이렇게 했나? 이거 잘 못한거에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없어서 동생이 없어서 앗 해봅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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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딱 막아야되요 내가 하자 맛있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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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와서 다 찍히고있어요 엄마야 묻고 봐주세요 아 저 내가 왔어 이거야 오올올올올 옴dis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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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